배우 박원숙은 매주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과 함께 재미난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 중인 혼자 사는 중년 여자 스타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으며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게스트로 김용림이 출연했고 20여 년 만에 김용림과 만난 출연진들은 김용림과의 만남에 울컥했습니다. 박원숙 역시 김용림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불태웠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용림은 박원숙에게 주변에서 너가 지금 50대냐고 물어 70대라고 하니까 다들 기절하더라며 그만큼 박원숙이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림은 원숙이 잘 사니까 더 고맙다, 원숙이니까 잘 산 것이라며 울컥했는데요. 특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박원숙 아들을 떠올리며 아들 얼굴 지금도 떠오른다고 해 눈물짓게 했습니다. 이에 박원숙은 아들 얘기하지 마라며 울컥했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애써 아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아들이라는 두 글자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은 박원숙에게는 여전히 크나큰 아픔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남아있습니다. 다, 박원숙은 자신을 0점자리 엄마라고 합니다. 그녀의 탓이 아님에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하지도 못할 만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엄청난 빚의 아들까지 떠나보내고 박원숙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박원숙은 기구한 과거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원숙의 아버지는 오, 60년대 인기 만화가이던 박방현 화백입니다.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았던 박원숙 그녀 역시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하여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때문이었는데, 박원숙은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후에 남편이 되는 서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박원숙보다 두 살 연상으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던 서모 씨 두 사람은 대학교 YMCA 드라마 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연애를 하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서 두 남녀가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 박원숙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인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임신, 요새라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당시에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망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릴까 고민도 했으며, 박원숙의 할머니조차 같이 뛰어내려서 목숨 끊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박원숙은 서모 씨와 만난 지 고작 7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학교는 중퇴하였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였기에 그녀는 임신한 만삭에 몸을 이끌고 MBC 탤런트 공채 1기 모집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박원숙의 모습을 본 심사위원들은 집에 가서 애나 낳으라라며 핀잔을 주며 돌려보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박원숙은 정말로 출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때 출산한 아이가 바로 박원숙의 소중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박원숙은 MBC 공채 탤런트 2기에 당당하게 합격하여 고대하던 정시 견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의 위기를 겪는가 싶었지만 이를 무사히 잘 넘긴 박원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둘 사이에 소중한 자식까지 생기며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안정적인 가정과 원하는 일 그녀 앞에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박원숙의 남편은 군대를 제대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잡다한 악세서리, 운동복 제조, 실내 장식용품 등 이것저것에 손을 대보았지만 손을 대는 족족 남편의 사업은 실패하였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박원숙이 모은 돈을 탕진하는 꼴이었습니다. 박원숙이 말려도 남편의 사업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료 탤런트인 엘씨가 이런 박원숙을 만만하게 보고 일방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였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던 박원숙은 결국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혼 3년 만에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박원숙은 재혼 6개월 만에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개모 밑에서 아들을 키울 수 없어 이번에는 전과 달리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키워가던 박원숙은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 교포 출신 사업가인 김모씨를 만나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김모씨 역시도 사업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박원숙의 명의로 여기저기 빚을 지고 부도를 낸 남편 덕분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모은 돈 전 재산을 날리는 건 물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며 방송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일수 최근까지도 드라마 출연료를 압류당해야 했던 박원숙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결혼마저도 실패하게 된 박원숙은 본인의 연예계 일 말고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원숙은 남편의 부도로 용산구 세무서의 최고 성실 납세자에서 불법 체납자가 됐다고 합니다. 호일러 돌릴 돈도 없어서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세신사가 알아봐 세신을 하자고 권할까봐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전남편들 때문에 경찰서 방문화 관련한 악연을 털어놨는데요. 박원숙은 드라마 촬영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에 갔어요. 경찰서 다니던 시절 징글징글하게 가던 곳에 왔내라면서 들어갔어요. 길을 물어보려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눈을 내리깔고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런데만 왔다갔다 한 게 60여 번이었어요. 라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숙의 인생 고난에는 전남편들의 사업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을 잘 키워냈었던 박원숙은 어느 날 드라마 촬영 중 아들이 조금 다쳤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아들의 친구가 울면서 널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다쳤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뒤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아들의 상태를 듣고 이게 진짜가 맞는지 혹시 드라마 촬영하는 것은 난인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는 박원숙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이는 교통사고로 외주 방송 제작사의 PD로 일하고 있었던 아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경사로에서 화물차가 덮치며 화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 사람을 쳐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아들은 34세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아들의 죽음의 박원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들의 다친 부위를 이야기할 때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 지금까지도 아들의 사고 부위 자세한 사이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고 며느라는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에 박원숙은 20년 동안 유일한 혈육인 손녀딸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올까 봐 그동안 전화번호조차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손녀딸에게 2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손녀딸을 거의 20년 만에 보게 되었고 손녀는 할머니가 배우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손녀딸에게 연락을 받은 이후 박원숙은 그녀는 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으로 예능 방송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방송에서 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제는 손녀딸을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소중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아들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은 어려운 듯합니다. 앞서 방송에서 박원숙은 사고 이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마음을 다스려 왔다. 근데 친동생이 심리치료를 권해서 받았다. 한 번 방문 후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았다. 가슴 속에 꾹 담아뒀는데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맞아야 할 사람이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박원숙은 한참을 울더니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 이후로 통화 종료했다. 갑자기 혹시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시도 어떤 처벌도 원치 않았고 덮어뒀던 박원숙은 20년 만에 상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숙은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가족, 자녀들이 있잖아. 나는 걔 밖에 없다. 살아있는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런다. 난 너무 0점짜리 엄마였다.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 너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못할 만큼 너무 미안한 거다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어떤 아픔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아픔에는 비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웃고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기분 좋은 웃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